현재로서는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는 데 재정투자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수개월간 민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수익성 당보가 안 된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. 실질적인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다. 결국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 규모와 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. 재정 투자를 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2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천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금융센터와 테크비즈센터, 숙박 및 세미나가 가능한 호텔 등을 계획했지만 사무동만 권립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. 그럼에도 재정 확보 부분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.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고 오르시 도 재정만으로 이를 감당해야 합니다. 전라북도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. 여기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. 도가 과연 금융센터를 직접 지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도 공기업 전부 개발공사를 통해서 건설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도가 직접 건설을 할 때 운영을 민간기관의 개발공사에 위탁한다든가.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면서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여권 성숙이 시급하다는 안팎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 전라북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봅니다. TV루투 뉴스 박원기입니다.